아, 뭐하지? 나 밥 남겼어 예쁘기가 봐주겠다 정신은 자리자 앉아 눈을 날 거 같아 지금 어디 가는 거야? 우리 첫 백임 나무 보고 싶은데 사나야미 나무? 오빠랑 처음 만났다고 했잖아 날씨 진짜 좋아 우와, 경주다 조심, 조심 오빠, 저 안 죽겠죠? 여보! 여보! 오랜만인 거 알아? 드디어 우리 신혼여행 가는 거야 출발하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오,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? 오,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